청우주선생트 데릴게요! 청우주선생트 데릴게요! 너무나도 나의 호기심을 장악하는 분이에요 너무 궁금해요 요즘 애들! 첫 번째 요즘 애들 보여주세요 출발! 한 천여분 정도가 엄청납니다, 지금 반응이 엉망진창 캐릭터가 너무 좋아요 저는 매력이 넘쳐요 딱 봐도 자유로운 영혼 나 입어 봤어! 나 입어 봤어! 요즘 분들이네요 진짜 이게 요즘 애들이네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좀 안 맞아요 국민 MC가 이런 거 다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안 되는 거 버려야 돼요 우리가 지금 갈 길이 바쁘고 선택 기준은 하나입니다, 직접 만나보고 싶은지 곧 찾아뵐게요 사랑합니다, JTBC예요 헐 대박! 어머! 스푼 잘 보이시죠? 지금 꿈인 거 같아가지고 맞아요 꿈이에요 안녕! 저희들한테 시청해주세요 이따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내가 너 일어나야 내게, 네네 nikka 끝 끝 끝 끝 끝 끝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